오늘 통영영운항 오늘 세번째, 한선사만 세번째 가는 중입니다. 영운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해광퓨싱 사무실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뒤쪽에 자매식당에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식혜를 하나씩 주네요. 우리가 탈배는 지역이 있고 수원 갱기낚시에서 왔습니다. 설실에 누워있다가 더워서 나왔습니다. 마침 오늘 구름이 좀 키워가지고 바깥쪽 오히려 더 시원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냉비락 실수로 해가지고 지금 통영, 대웅목, 영락, 대왕목이라고 이제 이제 이어서 식후입니다. 이제 이어서 식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아직 잘 안되는거니까 일단 매체 수원은 한 20원쯤 육도 이제 전장밥은 먹었고 지부등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장밥은 먹었고 지금 현재 수심은 지금 현재 수심은 25m 맞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심은 25m 맞춰놓고요 수심은 25m 자, 저를 수심 공교로 하십시오 25m 자, 치단치 올라왔습니다. 아까 배에서 오징어야말로 올라오고 제가 이제 첫 한치를 좀 뽑아냈습니다 역시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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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랑 핑크야 오징어다 오징어 삼봉 오징어 삼봉 27 왔다 오징어 오머리도 왔다 피딩 걸리네 나 혼자 피딩 걸렸어 25 오징어 오징어 고추장에 맞았습니다 쌍거리 쌍거리 아이고 아이씨 쌍거리 맞고 떨어져 야 바늘 하나에 두 마리가 물어 오오 오오 역시 역시 퍼플 치아 좋다 얘는 조금 더 내려가라 야 거기 왜 안먹냐 너 인간적으로 바로 바로 근데 야 오머리를 왜 안먹지 지금 우리가 초리텔 본점을 가정하여 지금 파도에 지금 꼴랑거리는 초리텔 잘 유심히 봐야됩니다 그리고 나 입실올때 보면 수록 기괴가 됩니다 이제 이게 저게 입직인지 파돈인지 구분을 못하면 단체로 헤매죠 자 수박 한 대기 먹고 계속 채우고 이렇게 피가 쏟아지나고 왜 이렇게 피가 쏟아지나고 하이 자 해먹어요 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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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택배 택배 죽으라 지금 하하하 하하하 맛있다 아 아 맛있다 아 진짜 마음에 안들네 에이 많이 잡았네 몇몇에서 나갔어요? 네? 몇몇에서? 20, 23 잘자 뒤에는 좀 굵은데 10, 24 다행히 0, 30 30 40 30 오! 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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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